마셨어? 컵 상관님 먼저 어떠셔 아이고 500m 앞 70km 과속단속하는 띄우다 어렵다 명이지 전일 없지? 그렇고 어려운 세상이야 혓설식당 70km 과속단속하는 띄우다 그나저나 그나저나 서머님 어떠냐고 다 나오셨어? 저녁에 뭐 몸보신 애일까냐 고기 야 돈가스 먹잖아 돈가스 먹었는데 야 또 먹고 싶다 내가 먼저 갈려면 열심히 먹어야지 야 제일 먼저 가자 내가 좀 얘기 좀 해 참먹이한 짓도 하고 조용히 제일 먼저 간다니까 준비하자고 준비해야지 이제 소리 어떻게 잘 얼추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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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아휴 야 버스가